23.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의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24.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요하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25. 발람이 아래되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의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요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26.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적 발락과 모합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라메서 모합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27.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져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요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지져랴. 28.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29.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30.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30.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31.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31.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요하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하니라. 32. 요하께서 발람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33.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34.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35.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36. 요하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37.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쏘아가도다. 38.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39.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40.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40.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41. 발람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마리와 수장 일곱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24. 발람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25.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26.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거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에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형목들 같고 물가에 백형목들 같더다. 27.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28. 하나님이 그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아가 또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29. 꿇어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30.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여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31.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경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경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31.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32.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33.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34. 예언하에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등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35.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36. 한 별이 야고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37.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38. 주권자가 야고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39.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40.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41.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42. 깃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25.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하비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처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발부올에게 가담한지라. 26.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27.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28. 그리하면 요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29.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발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30.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30.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31.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31.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니라. 3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은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은약이라. 33.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34.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35. 시무원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36.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37.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38.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38. 시무리니 40. 시무원인의 사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